안녕하시죠 원신오빠입니다. 급하게 또 그려야 되요. 전부 다 그렸는데 아빠만 안그렸었어요. 왜냐하면 좋은 사진을 보내라고 했더니 엉뚱한 사진만 보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카톡에서 프로필 사진에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. 꺼내서 좋은 사진 놔두고 그리는지 몰라요. 이 사진도 그냥 별로 좋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라 마스크 안 쓴 사진 하나 있는데 광선이 좀 이상하게 들어와 가지고 영 맘에 안 들어요. 그래서 지금 프로필에 있는 걸로 다 합니다. 아들하고 비슷하게 머리색,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졌네요. 비록 백머리 머리가 검고 하얗게 변했지만 아들하고 머리 스타일이 아주 비슷합니다. 머리가 아주 스타일이 비슷해요. 여기는 마스크 선이 있고 글쎄요. 글쎄요. 이 마스크 벗었으면 더 좋았으면 했는데 그래도 마스크 벗은 사진이 하나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제 마음에 안 듭니다. 머리가 반백머리입니다. 반백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조금 전에 그린 아들 아들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생겼는데 검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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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검거. 이제 흰머리입니다. 그렇게 고색을 많이 해서 흰머리일 수도 있지만 워낙에 좀 흰머리였었어요. 젊었을때부터 긴 머리였어요. 젊었을때부터도 긴 머리였고 흰...흠...흠... 약간 옆으로 그리고 포즈를 담은 바람에 스냅이었나봐요. 정식으로 찍은 사진은 아니구요. 그게 차려진 않죠. 정식으로 네 됐어요. 이렇게 하고 어깨 여기로 나가고 옆으로 나왔습니다. 굵은 색깔을 할까요? 전에 그 외모 잠간 머리 색깔이네요. 외모부 장관 머리 색깔입니다. 외모부 장관 머리 색깔입니다. 자 이제 이 마스크를 검은 마스크라 마스크를 검기 때문에 검게 안 칠할 수가 없죠. 검은 마스크니까 검은 마스크 아~~ 더 진한 색깔이 있어야 되네. 이렇게 마스크가 좀 진해야됩니다. 그리고 옷은 못 진하게 할 필요 없구요. 옷은 진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보죠? 훨씬 낫네요. 눈이 좀 무서워요.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. 짠짠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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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. 짠짠. 짠짠짠. 짠짠짠. 짠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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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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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현에 약간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좀 그늘이 져야 됩니다 머리가 흰 머리라 또 이마에 주름 그리긴 싫구요 이마에 주름 그리기 싫습니다 안그릴래요 이마에 주름 그리면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안좋죠 저도 나이 들어 보이는거 싫습니다 예 또 뵙죠 감사합니다